자 시간이 초단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초단위가 중요해요 55분에 거의 광기야 조커야 야 55분에 코리안 조커다 9시 반에 후면 세팅 좀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민반해복이라고 하는데 민반해복이 아니라 팬분들이 주신 그 복이에요 나도 왜 받았는지 모르겠어 일단 그 명차를 다 주셨습니다 자 민우형 정치색은 아니고 하는데 야야 적당해 정치색 야야야 잠깐만 중립 아니냐 빨간색하고 파란색 섞임 노란색 아녀버리냐고 야 일단 수강신청 기원 좀 해줘 일단은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무슨 말입니까 Hello can you speak English? I speak English so can you translate your words to English? 야 두 노라 두 노노 패러사이트? 에이! 에이 패러보이 패러보이 do you know parasite? do you know son? do you know side? 아...두 노...두...아...두 노 BTS 두 노...아...두 노...패러사이트 아...하...아...패러사이트 겟스...두 데컨크라트 무슨 말이냐고 야 페루에 진출한 한류 뭐야 자 자 자 지금 30분이 다 돼갑니다. 자 잠깐만 어...몇 학점 지금 15학점이야. 5통 넣어야 돼 어...오...너무 떨려 와...아...우... 두루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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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시부터인데, 9시반부터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. 어우 찐으로 미칠 것 같애. 가자 가자. 갑니다 갑니다. 자, 이 화면입니다. 최대한 집중할게요. 자, 여기 이제 있죠. 과목들이 있는데, 경쟁률이 가장 센 과목부터 원픽으로 해야겠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혜택에서 보기로 해서 다섯 개를 만들죠. 네, 제가 다섯 과목을 신청해야 되니까. 자, 분반이 있었군요. 제가 미칠 뻔해서 잘 안 할 뻔했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분반이 있었습니다. 제가 그 예비고하고 이 수강 신청한 날만 되면 잠이 안 와요. 정말 너무 떨립니다. 자, 이렇게 과목도 있죠? 자, 과목도 있고, 자, 여기서 몇 과목이 담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오늘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아요? 오전이라서 그런가? 와, 너무 떨려. 어, 학수번호, 학수번호, 학수번호 이렇게 해서 입력한 다음에 이제 광크를 하는 거죠. 58춘나 59춘부터 난 안사할게. 지금 마우스하고 연습하고 그냥 튕기진 않겠지? 구글 확장 프로그램 중에 알러트 컨트롤이 있어. 그거를 걸어놔야 이제 수강 신청할 때 광크를 할 수 있어. 광크를 하면 그 팝업창 같은 게 뜬다면 그 팝업창을 막아서 광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알러트 컨트롤입니다. 일단은 다섯 과목 다 굉장히 건축률이 높아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. 굉장히 떨린 상황이고요. 자, 같은 3학년 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. 일단 여섯 개 이렇게 여섯 개. 일단 여섯 개 더 좋아할게. 여섯 개. 이거 일단 써본데 이것도 일단은 여섯 번쯤 넣어보게. 로그인을 왜 다시 해요? 아, 로그인을 너무 오랫동안 해놓고 있으면 나중에 튕겨요. 로그인이 풀려서 수강 신청 5분 전 해야됩니다. 아, 수강 신청이 너무 빡센다. 이 현실이 사실은 뭐 어쨌든 어떤 뭐 100% 공정하고 이상적인 제도가 있을 수가 없겠지만 늘 이렇게 쫄려와요. 제가 이걸 겪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원하는 수업을 들 수가 없습니다. 1. 2. 3. 2. 5. 5. 5. 6. 5. 윽 6. 5. 6. 5. 6. 5. 6. 7. 9. 10. 11. 11. 12. 12. 잠시만요 잠시만요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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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하 같은데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 아 57초 들렸어 경원을 클릭 안했어 아 일단 그 예상 대기시간이 끝나고 나서 결과를 봐야되는데 서령도 하면 안돼 새로 추웠는데 여섯개 중에 하나 됐구요 아 아니 6학점입니다 현재 6학점 현재 미미미도 6학점입니다 현재 3과목 현재 미미미도 9학점 아직 이릅니다 미미미도 9학점 18학점 아 자 지금 9학점입니다 18학점을 들어야하는데 크 아 개빡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장난을 정진태 총장님 자 고리병 정진태 총장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